저는 연습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. 솔직히 사실 자신이 없는데 또 상대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걸로 할 생각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춤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도 배우는 걸 생각하고 재미있게 해보려고 합니다. 네 드디어 시연이 시작이 됐습니다. 바로 우리의 아나운서 오장진 씨의 장인 어른이시고 우리 김일관님 린네임 짱가 그리고 슬리피 씨의 아버지시죠 김동철님 린네임 혜우아 아모 자 먼저 우리 장인 어르신과 아버지의 시연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. 우리 오장진 씨의 장인 어르신은 짱가분의 춤은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아요. 어머니 어머니 오른쪽의 화면이 설화창기림과 고단진 네 왼쪽이 짱가님하고 짱구예요. 아 그렇군요. 여성선생님 이네임이 짱구거든요. 제 첫 짱구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짱이네요. 아 짱짱 흰옷을 입으신 분이 세화사모 우리 세화사모님은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배우셨다고 그랬는데요.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하세요. 제가 시작하는데 꿈을 했습니다. 그러게요. 춤을 두 분 다 배우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러네요. 지금도 여성 위해지었나 부수 가롭게 해내셨거든요. 리드를 어 부수 리드가 부드러워요. 여성의 머리에 발락말락하게 이렇게 리드를 하고 계십니다. 네 어머 자 우리 오장진 씨의 장인 어르신께서도 정말 배우신 대로 정석으로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. 교과서처럼 여성분들 를 받으면서 아주 점잖게 춤을 추고 계시네요. 행사에게 발매기 스테이 이제 나올 예정일 거예요. 지금 단발 들어갔습니다. 이사회 짝단발을 지금 팀 사석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. 아마 아까 그 동작의 행사와 퍼치르박이라는 그 동작이 맞이 콘서트를 보러 오신 것 마냥 지금 멋지게 비교했죠. 이러한 확인